김용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경향신문 다음은 서울신문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 가상화폐 패닝 이번엔 한겨레 내 직장은 시간을 선물합니다 아울러 조선일보 정부가 더 키운 비트코인 난리 이제는 국민일보 청와대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조사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최저임금 올리고 가격은 묶는 이율배반의 정부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12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가상화폐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가상화폐의 투기광풍 정말 걱정되지요? 유독 한국에서 투기광풍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대학생부터 주부, 70대 노인까지 묻지마 투자에 나서면서 하루 종일 가격 동향만 살피는 가상화폐의 좀비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국제시세보다 30에서 50% 비싼 김치 프리미엄으로 미국 가상화폐의 정보업체가 가격 통계에서 제외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도 코스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는데요 누가 봐도 투기이면서 거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시장이 돈 놓고 돈 먹는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질된 데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해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까지 거론한 것은 뒷북 대책의 전형이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를 인가제로 바꾸면서 연착륙을 유도한 일본과 영국 독일처럼 근본적인 대책 막연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화폐의 투기광풍을 막을 적절하고도 질서있는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여러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고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여러 혼선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여러분의 뜻은 어떠한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문자의견 참여 방법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날씨까지 묶어서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가 자세히 날씨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춥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한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데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대전을 비롯해 충청과 전남 경북 곳곳에는 한파경보까지 내려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도 영하 14.9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4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두툼한 외투는 물론 목도리와 마스크 등으로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엔 대설특보가 내려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눈이 좀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기온은 서울 인천 파주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집 바디로직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현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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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상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상균 사랑 출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 강남아파트를 포함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기한 없이 최고 강도의 현장 단속을 하겠다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급격히 뛰어오른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 대응책도 나왔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스 본사와 다스의 전직 현직 경영진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대표 그리고 120억 원 횡령의 당사자죠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은 120억 원 횡령이 격리 직원 조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냈었죠 하지만 최근 다스의 전직 직원들은 당시 특검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알았고 심지어 이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을 검사가 지도해 주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특검의 말을 설사 인정을 하더라도 5년 동안 회계를 격리를 담당한 여직원이 무려 11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사장인 김성우 씨가 몰랐다 권모 전무가 몰랐다 이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속아오실 일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당 부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부지검이 어렵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정말 검사 중에 검사라는 인증까지 받은 문찬석 수사팀장에게 간곡히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김재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2010년 그가 숨졌습니다 그리고 부인 권영미 씨는 상속받은 다스 주식 일부를 상속세로 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처리하는 대신 다스의 최대 주주자리를 포기하며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것인데요 그런데 SBS가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이 유가증권 즉 주식으로 세금을 받으려면 우선 국공채 그 다음 상장주식 그 다음 부동산으로 받고 그 뒤 네 번째 순위로 비상장주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법 시행령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금성 즉 돈으로 바꾸기 용이한 것부터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 권영미 씨는 상속세 신고기한 마지막 날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이 저당 잡히면 팔아서 돈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부동산이 상속세 물납 대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죠? 이들 부동산 가운데 한 곳의 이전 소유자 바로 전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한편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다스에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다스 내부 문건에서는 권영미 씨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보다 다스로부터 유출될 금액을 더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이분 회계사인데요 이 문건을 보면 권영미 씨의 관점이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인데 그 실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지난 수요일 팟캐스트 김호준의 다스베이다 녹화 현장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권영미 씨 미망인께서 650억을 대출받아서 세금을 낸다라면 야 그럼 그 돈 또 우리 다스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대략 한 1200억 정도를 배당해줘야 돼요 그러면 1200억에다가 한 40% 세금 두드러 맞고 나서 이렇게 총 865억을 세금 낼 텐데 이 사람한테 권영미 씨에게 1200억이 가려면 이상은한테도 돈 줘야 돼요 1200억 그래서 결국은 내 피 같은 돈 다스에서 2400억이 나가야 돼 이건 리젝트야 무조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보시면 만약에 이 문서가 권영미 씨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고인인 김재정 씨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다스 안에 있는 현금이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이나 어차피 내 회사인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아주 치열한 이해관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 돈 이만큼이 2400억이 빠져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사 소개는 SBS와 JTBC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세청도 다스와 해외 법인 사이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비자금을 만드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해외 법인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장부에는 해외 법인에서 받을 매출 채권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가 최근 독일 법인을 중심으로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사와 천억대의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약을 추진해온 책임자가 누군가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였습니다 이시영 씨는 현재 다스 전무입니다 다스 중국 법인 네 곳의 대표와 미국 법인 이사를 맡으며 해외 사업을 주도해온 이시영 씨가 유럽으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한 건데요 비자금은 사실상 실소유주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비자금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해외 시장 진출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스 비자금이 국내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JTBC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다스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관계자들을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다스의 김성우 전 대표와 권모 전 전무를 지난주부터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스 설립에 참여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이른바 현대맨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김성우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 이렇게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김성우 전 사장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과 답변 내용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측근 인물들의 진술에 따라 다스 수사가 금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다스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모두 교체됐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3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 다스는 회사의 컴퓨터 속 하드디스크를 한꺼번에 교체했는데요 다스 관계자는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적이 없었는데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거론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검찰도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한 진술을 다스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보도였습니다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자신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120억 원과 관련된 자료를 넘겼는데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변호한 셈인데요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가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었거든요 임채진 변호사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다스비자금 120억과 관련해 특검한테서 그 어떤 것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특검이 검찰의 이송이나 이첩 그리고 수사 의뢰 가운데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시 검찰 주요 간부들에게도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는데요 이들 모두 전혀 모른다 이번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정호영 특검이 만약 검찰에다가 이송이나 이첩 수사 의뢰를 했다면 당시 검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인데요 검찰 핵심 관계자는 당시 정호영 특검이 수사 기록을 정식 이첩하지 않고 차에 실어서 검찰 서고로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원전 수주를 대가로 체결한 아랍에미리트 비밀 군사협정이 논란이 되고 있죠 비밀 군사협정에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몰래 진행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밀 군사협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국가로선 할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를 두준했는데요 이어서 협정 비공개를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 간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역시 이명박 정부를 옹호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거 아니죠 임의원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알려졌던 것이고 그리고 군사를 보낸다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계약서 자체가 대한민국을 개인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에서 나왔다는 대표적인 저는 사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 판사협정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고요 이 임의원 계약서 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이 군사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파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비밀 군사협정 의혹을 밝혀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비밀 동맹협정은 부당거래며 청산해야 할 적폐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또한 국익증진이 아닌 중동 분쟁의 잘못된 개입을 초래하는 지정학적 재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는 일종의 절충 교역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절충 교역이란 국제 무기 거래에서 군용 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한국이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반대급부로 원전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국방차관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대규모 거래할 때 국가 간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충 교역이라고 합니다 절충 교역에 어떤 국방 협력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93년에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의 대제베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요 당시 김정삼 대통령을 만나서 외의 규정각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고속철 수주를 하려고 하죠 국가 간의 거대한 상업적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과 다른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교역을 한 건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절충 교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맡게 된 정호영 변호사는 부담되지만 부담되지만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결론은 정호영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조사는 미리 무슨 질문을 할 건지 알려주고 저녁까지 함께 먹으며 진행됐다고 합니다 조사 중에 꼬리곰탕을 시켜 저녁 식사를 해 조사 시간은 특검팀이 밝힌 3시간보다도 더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호영 특검은 잘한 수사라고 자평 우리가 의도했던 충분한 조사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자평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김경준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 하기 싫은 수사를 했다는 특검팀의 발언을 폭로 수시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느냐 이런 나약한 태도를 보였고 이명박 당선자의 삼천각의 형식적 조사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호영 특검의 이 말도 의심할 수밖에 수사의 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고 후에 왜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수사팀이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시 특검팀이 다스의 자금 흐름을 쫓다가 비자금을 발견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정호영 특검이 120억 비자금이 이명박 당선자와 관계없다고 잠정 결론낸 시점은 2월 초순입니다 공교롭게도 특검이 비자금을 더 추적하지 않는 시점에 이 돈이 다시 다스로 입금됩니다 최근 격리팀에서 일했던 전현직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 출석해 다스의 회계 시스템상 120억 원대 횡령이 말단 직원인 조모 씨의 개인 범행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스의 전경리 팀장 정호영 특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신부님만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 그 당시 대세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몰라요 저는 다스 이명박이라는 게 증거가 어딨냐고 없잖아요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다스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수해줘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준 데 이어 주요 증거물까지 피의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당시 특검이 문건을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호영 특검을 가능하게 했던 국회 입법 당시 온몸을 던졌던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갔던 정봉주 전 의원 SBS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고 한 사람에게 다시 물건 다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강도로 의심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호영 이런 사람들은 공인이 뭔지 공적 업무가 뭔지 공적 역할이 뭔지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거야 이 사람은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 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연말 회식도 술친군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 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의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대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유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고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의견 좀 소개해보겠습니다 박석현님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보는 국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이 드러난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석현님 흑수저의 희망이라는 가상화피해 흑수저들의 올가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피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제재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강석준님 가상화피해 거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들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서 성실과 근면한 삶의 모습이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전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은 잘합니다 노력 없이 벌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일확천금의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회는 특정 이념 세력이 집권하는 사회라기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정직하게 받는 사회라 하겠죠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남북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참석하는 사자회의를 추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할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 스포츠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더 게임스는 IOC 바흐 위원장의 사자 회의 소집은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대 8명의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남한팀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는데요 이어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외에도 공동 입장과 선수단 구성 문제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동안 올림픽에서는 남북한 단일팀이 꾸려진 적이 없었죠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규모는 20명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결의 보도였습니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와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금융위원회로서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위한 은행들의 서비스 그러니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과연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인 확인은 제대로 했는지 등등을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조치 예를 들면 가상거래 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체 자체에서 과연 이러한 거래 중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시제는 제대로 가지고 거래를 체결해 주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 일부 전산사고의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진짜 사고냐 아니면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검찰, 경찰을 통해서라든지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가상화폐의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상화폐의 시장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이런 말이 나돈다는 것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직장인과 주부에 이어 심지어 중학생이나 고교생들까지 뛰어드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폐쇄라는 강소에는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부 유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자본이 가상화폐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결국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거래소 폐쇄가 이루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어제 법무부의 발표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력했는데요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놓고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촉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한겨레가 최근 가격을 올린 외식업체 모스버거와 죽이야기 그리고 놀부 부대찌개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격 인상에 최저임금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롯데리아와 KFC 그리고 신선설롱탕은 가격을 인상한 것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차료와 원재료 비용처럼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외식업체 관계자들은 솔직히 최저임금보다 그동안 누적됐던 임차료와 재료비의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을 두고 최저임금만 부각해 접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어도 서민경제에 돈이 돌면 그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이 서민경제에 직접 투입되는 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습니다 올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총 3조원 규모인데요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노동자 1명당 매달 13만원씩 지원되는데요 홍종학 장관은 보수정권에서 실시했던 토목사업과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교하며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mbc 라디오 양재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 1929년도 대공황 당시에 케인즈라고 하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냥 정부가 돈을 뿌리기만 하더라도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른바 케인즈의 재정정책인데요 지금 이 3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전에 다른 정책과 다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민경제에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서민경제로 3조 원이 들어간다 이것의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추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토목사업을 한다 그러면 토목사업을 한다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서민경제에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서민경제 3조 원의 돈이 그대로 들어간다 이것은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3조 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영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정부가 왜 우리 꿈 빼앗나 종잣돈 쏟아부은 2030 집단 패닉 최저임금 인상에 딴죽을 갈면서도 가상 화피의 투자를 청년의 꿈으로 사실상 등치시키는 신문의 관점 네 매우 의아합니다 돈이 곧 꿈일 수는 없겠지요 돈이 없어도 꿈이 꼽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희망하며 남궁옥분에 꿈을 먹는 젊은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와 은정씨는 월요일 아침 6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다 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며 우리 모두가 지금 겨울에 노래해요 부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며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질려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괴로움은 모두 저각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은 불태워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